안녕하세요. 피지컬 뷰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와이드 스탠스 프론트 스쿼트입니다. 무게가 앞쪽에 있어 상체가 세워진 상태에서 유지되어야 발벨이 흘러내리지 않으며 안정적인 자세로 스쿼트가 가능한 운동이기 때문에 밑으로 깊게 앉아도 상체가 숙여지지 않아 허리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이 장점인 운동입니다. 와이드 스탠스로 실시하여 이완시 무릎이 접어지는 각도보다 고관절의 가동 범위와 움직임을 크고 깊게 만들어 둔근과 되퇴근의 상부를 타깃으로 실시했습니다. 적정한 중량을 설정한 뒤 바벨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쇄골에 깊게 단단하게 고정시켜 준비합니다. 스탠다드 스탠스보다 넓게 하여 발끝이 바라보는 각도도 적절하게 잡아주세요. 이완 동작 시 복압을 크게 가지고 상체를 세워 잘 컨트롤하며 팔꿈치를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주는 것에 주의하여 동작합니다. 발바닥으로 지면을 반발력 있고 강하게 밀어 수축합니다. 와이드 스탠스지만 발목과 무릎, 고관절이 밑으로 잘 접혀지도록 사용자의 유연성이나 되퇴근의 길이를 고려하여 스탠스의 넓이를 설정해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움직임의 축이 고관절이 되어 보다 먼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을 때 하체의 상부가 타깃됩니다. 또한 복복의 넓이나 가동 범위에 따라 앞, 뒤의 루틴이 달라지며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또는 코어에 개입을 많이 원하면 같은 중량에서 보다 많은 운동 볼륨을 원할 때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